혹시 최준혁 그 사람이 지훈이랑 내 관계 안 거예요? 그건 아닐 거예요. 그럼 왜 아까와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? 그 사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. 그리고 확실한 건 한지훈이랑 사모님과 함께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오늘 이 정도로 안 끝날 거예요.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가보겠습니다. 저기 서주 양이 왔는데. 센터장님 이거였어요? 오해하지 말아요. 그러니까 이게 다 얘 때문에 무슨 일 있었어요? 참 대단한 분이시네요. 그 집 가서 결혼 엎어라 해놓고 그래놓고 지금 여기서 얘랑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? 뭐요? 대니가 결혼을 엎어요? 잘 들으세요. 오늘 일에 대해 두 분 아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. 수 karna이 debe 해놓고 센터장님 nem 잘 누군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